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형구 멘토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정도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예 미래나 호텔이요 어 매수값 비중은요 아 만 6천원에 100% 왜 안팔 왜 안팔세요 더 갖고 갈라고요 앞으로 앞으로 뭐 저기 그 뭐 어디 뭐 또 회사 그 뭐 인수도 있고 공시도 있고 아직 그거 발표도 안 났고 네 이게 다른 2차전지 네 맞아요 뭐 필름 만들고 해서 뭐 상당히 재무제표에도 좋고 네 그래서 분석해 가지고 진입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 왜 저한테 상담 전화를 하셨어요 아니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그래도 전문가님이 좀 더 잘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이런 이걸 월요일 날 매도를 지금 할 생각도 있거든요 해요 아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여기서부터는 무슨 영역이라고 얘기하냐면 신의 영역이라 그래요 예 영역 자체가 우리가 평가하고 판단하기는 없고 그 수급 자체에 의해서 움직이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네 그렇죠 네 여기는 수급 자체예요 그러니까 그날에 이런 종목은 다 세력 종목이거든요 이 세력 종목이에요 이거는 신용도 10%까지 들어있고 이런 걸 급등을 했잖아요 끝도 없이 올라갈 거 같잖아요 근데 이런 종목은 조정을 줘요 조정을 줄 때 좀 세게 줄 수 있고 파동상 저번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파동이 3파동까지 끝났거든 이 종목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 위에서는 자꾸 이 꼴이 나오잖아요 2만 5천원짜리에서 이 꼴이 두 번 나왔죠 이거는 조금 물량이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 종목은 올라갔다 네 그럼 물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더 갈 수 있어요 아직까지 있어요 힘이 오일상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힘은 있거든요 근데 이 수익을 내가 있잖아요 지금 1만 6천원에 100% 사가지고 이만큼 큰 수익을 낸 거면 저 같으면 50%라도 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그런 마음을 볼 것 같은데 파세요 왜 안 하세요? 이 가격에 이 종목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굳이 이 종목에 짝사랑할 필요 있나요? 다른 종목도 보이실 건데 이 종목은 1만 6천원에 아무나 못 사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살 수가 없어요 맥점 잡으셨거든요 1만 6천원에서 윗꼬리 들어올 때 윗꼬리 돌파하면서 사셨거든요 그러면 주식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제가 지금 올해 1월에 일원하고 공부를 되게 해가지고 이번에 처음 들어간 거예요 그래요? 잘하셨네요 왜그러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자리예요 3천장에 돌파하고 자리고 1만 6천원 맥점 잡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술이라거든요 테크니컬 부분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자리는 저는 가격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이 가격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차트 분석해서 살 수 있는 자리는 아니에요 나의 기준이 정확히 있지 않으면 살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박스권 상단에 3천장을 뚫은 자리라 이거 보고 있다가 따라 들어가신 거거든요 그러면 이 가격을 내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었던 자리예요 이 자리 깨면 나는 사간다 이게 1만 6천원 라운드 피격값이라고 그래요 그걸 돌파하면서 들어간 자리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거 아니어도 종목 볼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굳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컨트롤해서 내 수익을 챙겨와서 다른 걸 사면 되지 왜 여기에 이렇게 안도를 하시는지 좀 더 욕심을 부르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1만 원까지는 안 갈까요? 저한테 그럼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지금 시청자님이 몇 살까지 살까요? 라고 맞춰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저는 이 자리라면 이런 수익이 왔다면 저는 그냥 두지 않아요 그냥 갖고 와요 왜 이런 종목은 또 많이 있잖아요 3천 개 중에 이런 종목이 한두 개예요? 굳이 이 종목하고 짝사랑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종목은 테마로 움직였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빨빨리 치고 나와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면 이런 종목 많이 있는지 그 종목 가면 되지 굳이 여기에 모든 거를 수익 나온 거를 안 갖고 오는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잘 참고하셔서 대행해 보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